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해드리는 돈준선생인재선입니다. 드디어 각진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증시 굉장히 파동이 강력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라든지 레인보우 로봇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 드렸을 겁니다. 자, 올해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이 비상하는 것처럼 힘차게 솟아오르는 종목들이 올해도 많이 보이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을 나중에 고점에서 포착하면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닷건에서 최저점에서 포착을 해야 크게 수익을 내고 반면처럼 2배, 3배 그리고 5배, 6배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저점에서 이 1월에 포착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구간에서 포착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포착해야 되는지 교육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고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올해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나라 코스피 작년에 오른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2,500 돌파하면서 2,600 정도 왔다 정도인데 상승 초입이라는 거죠. 자, 미국 증시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유럽은 상반기부터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기 시작했고 일본조차 10년을 잃어버렸느니 20년을 잃어버렸느니 해도 지금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이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바닷건에서 헤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지난 4분기 재작년 4분기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을 얼마나 매수했느냐 무려 17조 원을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뭡니까? 주식을 하는 목표는 계좌 증식이다. 자산의 증식이다. 계좌가 우상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종목을 바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작년에 우리가 너무 좋았던 종목이죠. 에코프로입니다. 자 이 종목이 1357%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닷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10만원 구간대에서 10만 5천원 구간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 11만 5천원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특정한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할 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지만 잘 받아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최저점에서 종목을 포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 이런 종목 여러분 계좌에 담아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2배 3배 좋죠. 그리고 최대 이렇게 10배까지 나오면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좋아지는 시기다라고 하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 코로나 시절에도 카카오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수십 배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포스코피추엠 같은 대형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알고 내가 최저점에서 포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지지선 저항선 다들 한 번 이상은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저거 내가 아는 건데 이걸 또 배워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는요 적당히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설프게 한 80% 정도 아는 것을 100까지 아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아는 거 한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돈 버는 지름길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다라는 건요. 한 80%에서 90% 알고 있다라는 건 오히려 최상위권 포스자들에게 여러분이 잡아먹히기 딱 좋습니다. 정확하게 이용당하기 좋단 말이에요. 어설픈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활용할 줄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최저점에서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 계좌에 담아내셔야겠죠. 올해는 어렵지 않은 구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지선은 무엇이냐 개념만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특정 구간만 가면은 누군가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누군가 강력한 세력이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려다가 다시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습니다. 내려가려다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요. 이런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식을 하다보면 그러면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이 매수 세력에 의해 어느 선에서 계속되지 않는다.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구간을 선을 이어보면은 이것을 지지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 데 중요한 거는 왜 안 내려가느냐 에요. 누군가가 이 구간을 방어해준다. 누군가가 이 아랫 구간은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해서 매수를 해서 계속 방어해준다라는 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라는 구간이 기존에도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구간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캔들 차트 보시면 느낌이 딱 오셔야 돼요. 느낌이 특정 구간을 이렇게 장대항봉으로 힘차게 넘어왔는데 올라가다가 특정 구간 가서 내려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이 구간 안에 갇혀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이 종목이 쉬고 있느냐. 내려가다 보면 이런 구간만 가면 계속 쉬고 있죠. 어딘가에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구간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구간에다가 여러분들 HTS에 보면 수평선 긋는 게 다 있습니다. 기능이. 그래서 이 구간을 딱 이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지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HTS를 딱 켜고 수평선 찾아서 밑에 살짝 그어보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이 수평선 긋는 방법은. 그래서 잘 이어봤더니 이 구간만 가면 누군가는 매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안 내려가면 내려가지 않으면 적어도 반등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일부 상승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으면 일부 상승이라도 나온다.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죠. 어떻게 매수를 한다? 이렇게. 이게 바로 매수 타이밍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바로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술만 익히셔도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데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한테 질문 주시는 게 매도가 어려워요 하세요. 저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세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매도가 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비싸게 샀으니까 맨날 손실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매수 타이밍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지지선 구간 전후에서 이후 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보면은 맨날 어디서 매수하느냐 뉴스가 나오면은 그날 이슈가 되면은 막 올라가는데 이런 구간에서 달라붙으세요. 여러분들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일날 내가 이슈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종가는 어떻게 하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당일날도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어? 뉴스에서 좋다고 나왔는데 왜 내가 매수하면은 나는 마이너스지?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만 매도했어도 수익인데 수익인데 아, 매도 타이밍을 놓쳤네 아, 매도를 못했네 라고 하십니다. 1%든 2%든 수익이 났는데 매도를 못한 게 아니라 이건 안 하신 거죠. 왜? 왜 매도를 안 했어요? 내가 원하는 수익이 안 나왔으니까 나는 이 종목을 2, 3% 수익 내려고 들어간 게 아니니까 나는 적어도 10% 이상은 수익을 내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20% 이상 수익을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2, 3%에서 수익 실현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너무 수익이 작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작고 소중한 수익밖에 안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 3%에서 매도를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10% 수익을 낼 수 있는 20%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수 구간에서 포착을 하셨다고 하면 2, 3%에서 보통 10에서 15 길게는 20, 30%까지도 날 겁니다. 그런데 매수는 쉬워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잘못된 매수를 해놓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매수는 매수 버튼만 누르면 되죠. 매도는 뭐가 어렵습니까? 매도도 매도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그런데 심리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런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념을 잡고 기존에 알고 계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실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도 얘기를 했죠. 지행합일설.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참된 알미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혹은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매할 때는 마음이 급해져서 나는 빨리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사람 마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다시 한 번 공도우미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지선에 대해서 잊고 추격 매수하고 혹은 돌발 행동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나 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충분한 교훈을 얻으시고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 번 마음을 잡고 이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2, 3%가 아니라 10%, 15%, 20%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매수 후가에서 다시 한 번 포착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저 매수는 잘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가장 기본적인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이론만 보면 심심하죠? 자 본격적으로 실전 차트를 보면서 교육을 해드릴 건데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바로 실전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전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2022년 6월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라고 설명해 드렸느냐 앞으로 정부에서도 AI 반도체에 대해서 대거 인력을 투입을 하고 1조 3천억 투자한다라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형주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꼽아 드렸고 그리고 중형주 중에서는 바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죠. 기억이 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당시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은 지지선이 11,500원 구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1,500원 구간만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이 이 종목이 11,500원만 가면 지지를 받고 누군가는 매수세를 일으켜주면서 강력한 양봉들이 솟아오르죠. 그리고 나서 멋지게 상승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쉬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래로 단기적으로 이슈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탈하자마자 3일 안에 강력한 장대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올라오죠. 지켜주려는 노력이 어마어마하다란 말이에요. 11,500원 구간이 그리고 이 구간만 가면 계속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보통 3일 안에 회복되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계속 지지력 테스트를 만들고 나는 지지선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러 들어와도 확인을 시켜주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짧은 반등 이 짧은 반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짧은 반등이 거의 20% 정도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2, 3%는 만족을 못하지만 적어도 10% 이상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면 섭섭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묵직하게 내가 수익을 챙겨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고 작년 2023년 1월에도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11,500원을 이탈했다가 연말에 살짝 이탈했었죠. 12월이 워낙 밀렸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연초에 지켜준 모습 정확하게 나옵니다. 확인되시죠? 양봉이 나오면서 연초부터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매년 1월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열리죠. 세계가전 박람회에서 AI가 대두되고 챗GTPD가 여러분들께 세상 속으로 딱 나와서 지금은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미반도체 AI의 모멘텀을 받아서 SKIX의 HBM 이슈를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이 11,500원 지지선 정확하게 지켜주었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508%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수익률 여러분들 계좌에 이렇게 쏙 안겨드린 가벼운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가벼운 수익률이라고 표현해드렸는데 이 정도 수익률을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한 20%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 1년 수익률은 다 챙겨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에서 나머지 포트폴리오에서 편안하게 일부 수익만 추가하면 그만큼 보너스를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놀라운 종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미 예견이 돼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메세를 11,500원과 계속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바닥에서만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 수익률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이 지금 끝났느냐라고 보면 지금 구간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500%가 상승을 했는데 아직도 이 6만원 위쪽에서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AS 전략을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이 종목이 6만원 아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6만원 아래 있으면 6만원을 돌파할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다. 없으신 분들 혹은 차익실험을 여기서 저항이라서 차익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6만원을 돌파할 때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6만원 위쪽에 있죠? 6만원만 유지해 주는 6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신다. 6만원 이탈하면 한 번 정도는 차익실험에서 끊어주고 혹시 모를 조정에 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닷건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최근에 기간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기간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조정이라고 하면 상승후에 우리가 N자형 파동이라고 하죠. 이게 왜 나오는 거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 가격으로 조정을 한 번 주고요. 휴식구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으로서 조정을 한 번 줍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두 가지가 보통 따라오기 마련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주가도 사람처럼 좀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열심히 전력질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리고 다리도 뻣뻣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뛰기가 힘듭니다. 계속 뛰면 부상이 나게 되겠죠. 주가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처럼 심장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뛰면 심호흡해서 심장에 심박수를 가라앉혀주고 그리고 다리가 뻣뻣해질 정도로 힘들면 마사지도 해주고 잠시 휴식을 취해야 또 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여름에 여름휴가를 다녀와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휴가 다녀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휴가 이렇게 잠시 다녀온 다음에 또다시 열심히 일하면 또 자산을 늘려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이 종목은 어때요?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아요. 이 종목은 그냥 옆으로 누워서 횡보만 했죠. 정확하게 기간 조정만 나온 겁니다. 그만큼 내려가야 되는 이런 내려가야 되는 이런 구간에서 뭐예요? 누군가 강력한 매수를 통해서 못 내려가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횡보조정 받는 걸 확인하고 6만원 돌팔 때 매수하는 것이며 만약에 이 종목이 6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이탈했다라면 이 구간에서 차익실현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실전 차트는 이렇게 보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6만원만 유지되면 아직도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덴티움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이런 섹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의료기기 섹터 중에서 치과형 의료기기는 중국발 모멘텀으로 해서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임플란트 시장이 가장 크게 확대되는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력이 중국에 다 가서 너무나도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지 법인까지 내서 중국 법인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 좋았던 구간들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중국이 사실은 중간에 봉쇄를 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죠. 아예 밖을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치과를 어떻게 갑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치과형 의료기기 기업이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평생 갖춰서 지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어팡은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지지선 배우고 있죠. 이 덴티움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그 7만 원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었고 굉장히 의미를 갖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만 원에서 회복이 되느냐, 지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7만 원 가자마자, 이탈을 하자마자 강력한 매세를 통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죠, 여러분. 보시면 아래 꼬리 이렇게 길게 달았다는 것은 이 구간을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캔들을 바로 포착했다, 아래 꼬리 달려있고 매수대가 들어오는 캔들을 포착했다라면 이 구간에서 당연히 저점이구나라고 해서 매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안하다 싶으시면,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요. 이렇게 매수대가 들어왔는데 불안하다 싶으시면 이 거래대금을 실은 양봉, 이런 양봉이 하나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예 최저점은 아니지만 조금 더 확실한 구간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래대금도 이렇게 좀 실어줘야겠죠? 이런 양봉이 나오면 조금 더 높은 가격이지만 대신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에 7만 원 구해서 지켜주는 게 확인됐다라고 하면 제일 싼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성향에 맞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덴티움이 이 7만 원을 지지한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 바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워낙 레인보우 로봇틱스,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이런 500% 이상, 1000% 가구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여드려서 그러지 이 덴티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했던 사실 주도 섹터는 아니죠. 그런데 실적 섹터란 말이에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71.66%, 놀라운 수익률이죠. 놀라운 수익률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두 배 이상의 수익률을 이렇게 종목에서 또 보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도주 계열, 한미반도체 같은 주도주 계열을 바닷건에서 하나 가져가시는 거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실적주, 저평가지를 통해서 보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덴티움 같은 경우 간단하게 AS만 해드리면 이렇게 17만 원 위쪽에 이렇게 넘어가 있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유지를 한다고 하면 보유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고 하면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까지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도를 하면 되는지 매수와 매도를 어떤 타이밍에 반복을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실전 트레이딩 전략 다음에 2부에서도 여러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지지선 최저점 매수 정확하게 알고 100% 다 가져가셔서 2024년 청룡의 해 비상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계좌도 쭉쭉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갓집 년 새해 여러분들이 비상할 수 있는 종목들을 최저점에서 포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지지선 매수법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이 방법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설프게 80% 안 된다고 했어요. 100%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지선 매수법만 정확하게 알면은 큰 수익 올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힘 내주고요. 올해는 큰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매도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2부에서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